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네, 중기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년 전 제1벤처 붐 시절보다 창업기업은 2배, 투자규모는 4배,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더 중요한 건 고부가 가치의 기술 창업들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봐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위상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스타트업들이 잘해서죠. 그래서 스타트업들 성장 그리고 실적들 좋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벤처 기업 수입니다. 꾸준히 계속 증가했고요. 2022년 기준으로 3만 5천여 개의 벤처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6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스타트업들 분포를 한번 보면 서울, 경기가 약 30% 정도씩 해서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인구로 노말라이즈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구 1만 명당 벤처 기업 수를 봤는데 여전히 서울, 물론 격차는 줄었습니다. 격차는 주는데 서울이랑 경기가 한 10% 정도 되는 데 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한 5% 전으로 한 2배 차이 여전히 격차가 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네, 대전입니다. 인구당 벤처 기업 수를 보면 대전이 수도권 못지않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전 지역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필이면 오늘 대전 지역 전문가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격차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으로 한번 쫙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아갖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보시면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수도권과 그 타지역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010년쯤서부터 제2벤처 붐이 시작되는 게 역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좀 살펴본 게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2015년에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2019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혹시 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역량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단지 스타트업계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할 것 같고요. 대기업들 계열사 75%가 수도권에 있댑니다. 스타트업 아까 65%였는데 그것보다 더 수도권의 집중도가 심하고요. 군산, 여기 전북에서도 오셨는데 GM공장 철수하면서 1만 명 일자리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지금 48개거든요. 스타트업 벤처기업 3만 5천여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100개 아니면 700개 유치하는 전략으로 지역은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고민도 되고요. 그러면 지역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부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스타트업, 혁신, 창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그 역할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인프라 많습니다.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역 창업 사업, 많습니다.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고 고민들 안고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이게 양의 문젤까 질의 문젤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는 지역 생태계의 모습은 도대체 뭘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한 번 그려보고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될 건 뭔가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그 고민들 이틀 동안 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대와 객석 구분 없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시겠다는 분 무대에 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분들 지금 객석에 계십니다. 그래서 활발히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깊은 밤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돌아가셔서 아마 월요일서부터는 실행에 바로 옮기실 것 같고요. 그 실행을 옮기신 결과를 들고 1년 후에는 부산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서밋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분들 다 모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